아 귀여워 연어 색변하는거 너무 신박하지 않습니까? 처음에 웃겼는데 우와 미쳤다 진짜 잘하네 내가 저사밀을 어떻게 베스를 했었지 와 잘먹는다 가드 드디어 안잡다 와 드디어 안잡다 아이고 밖에 어서와라 야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기노 진짜 잘해 너무 잘해 와 뭐야 왜 점프가 나가 뭘 죽게야 지고 있는데 지금 두 번 졌어 와 위험했다 나이스 안잡고 거리가 머니깐 안네 음 투원포 찔러 찔러 안고 아 안알들었다 총풍 아 너무 싸게 때린다 이거 안고 킬로 퓨 드립 어휴 어휴 계장한다 와 개 잘한다 무기 깔끔한거봐 저 사탄력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냐 우어여 뭔지 보치면 이렇게 되는거니? 어! 아 제자리 걷기겠는데 이게 카운터가나보이네 오예 나이스 렉이 걸려도 침착하게 어우 진짜 심장 쫄린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저는 혼모노 카즈아는 정말 잘 없는데 정말 잘한거 같아요 룸이 저렇게 깔끔하게 치고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와아 누구를 이렇게 하네 항상 백댁시를 습관화하고 있네 손 안아프나 저래하면 어이구 어이구 와아 진짜 깔끔하다 무빙 아 이거 때렸어요 한 번만 뛰어들고 있어 아 거리 일부러 멀리 가는거 봐 저기 벽에 안가려고 와아 지렸다 이거 딜키 안되기를 바랬는데 됐네 잘한다를 인싸 펀치로 바꿔봐라 라고요? 그런 어려운거 시키지 마세요 그런 어려운거 시키지 마세요 지금 데스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와 너무 잘한다 아 시키지 마 아 니 안걸려? 아 백댁시가 너무 일술이야 오오오 우리 조합불이야? 아! 존나 시간 잘쓰네 와아 와 끝까지 찼네 이 사람 진짜 대회 스타일이다 대회 스타일이야 와 됐은데도 저렇게 한판 한판 공들여서 잘하는거 보면 진짜 대회 스타일이다 오오 야 이것도 알아? 야 이 사람 뭐야? 뭐야 뭐야? 야 여기 또 안단 말이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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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ㅈㄴ 잘한다 으아 ㅈ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?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해 뭐지? 와 터친거 공도 되게 빠르네 터친거 보자마자 바로 터프라니 감사합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흘리나? 앉아있었는데 처음 썼던거 흘렀다 시간 다쓰겠지 와 지린다 와 어 pt제인이 어서오세요 아 아 이 사람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 와 기다렸단 말이야 미친 와 사이드무빙 뭐고 거기에 키워 파크 투 스타트 ricomin 헐리는거 봐 와 저사람 버릇은 저거야 헐리는거 딸피 때 엄청 헐리려고 좋아 와 이걸 야아 노린거구나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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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터트무빙이 없다 다.. 와.. 이거까지 생각하고.. 야.. 내 곰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존나 잘한다 그냥 유튜브로 틀었는데? 야 이 사람.. 야 이거 장난 아냐 너무 잘아 와.. 뭔데? 한 번 더? 어우 앉았다 와 드디어 앉았다 어떻게 이길 수 있지?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? 생각을 비워야 이길 수 있을까? 빠세이 어어 설마 와.. 존나 잘한다 존나 잘해 존나 잘해요 존나 잘해요 진짜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됐어 했지?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됐어 했지? 아이씨 뭔가 약점을 찾아야되는데 약점이 안보는데 헉 헉 아따 갱이면 안되는데 어? 어? 저기 화난처럼 보였을까 수고하네 우와 이거 뭐 종이쪼가리처럼 날아가네 아 캐릭터 몇개 하냐고 물어본거야 나는 언제부터 했냐고 그 말인줄 알았어요 저 캐릭터 몇개 안하는데 뭐 풍식류랑 봄? 정도 한다고만 들면 줄 수 있어요 오지마 나이씨 우와 초풍 노리고있나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될까 오 영어 쓰시니까 멋있는거 건져 아 젠이네 오예 오예 아 아 딜킹 자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웡 웡 웡 지렸다 빠그쓰 와 진짜 안걸리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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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일부러 대신 말했나 와 존나 잘한다 와 존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휴 무서워 뭘 뭘 레벨해야 내가 이길까 존나 잘한다 극격증 존나 잘한다 긁격증 와아 한 번 깔아오는건데 그걸 이렇게 하네 안 되겠다 지금 한번만 아 한번만 아씨 한번만 한번만 들켰 이거 안되기를 기도하고 썼는데 다 들켜되네 이런 아 제가 곰은 진짜 못하겠다 이제 곰은 이제 놔줄때가 된거 같아요 여러분들 곰은 이제 저희 캐릭이 아닌거 같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안되는구나 오 못이 맞췄누 어 야 야 이거 안돼? 대치기 아니야? 이거 어떡하냐 매드 무비 각이다 이거 어떡하냐 어 조짐 스팀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피는 내가 더 많은데 근데 피는 내가 더 많은데 와 진짜 심장마비오네 상대방 매드 무비 만들어줄뻔 했다 상대방 매드 무비 만들어줄뻔 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흘려? 보이나? 저정도로 레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 오예 먹어버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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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예 흐헛 허옿 호옿 흐헛 Enlight эта 아 너무 잘한다 케이스캠 저렇게 하니까 되게 쎄 보인다 와 딜캐력 봐 아 2번 쓰면 안되네 와 진짜 잘한다 아 걸리노 그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견고해 오예 이걸 노렸지 잘해주고 오 저거 들켜네 아이씨 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야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아 이렇게 되네 아 이게 확정이야 괜찮네 야 이게 확정이야 와 저 저번에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확정이네 오 원잭 걸려라 와 헛친거 보고 바로 치는거 봐 또래야 억매발 앵매발 앵매발 오 야 이거 야 이거 두 번 먹어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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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열어 열어 나이스 나이스 와 고집부렀다 고집부렀어 저렇지 않아요 지금 오 야 이거 안썼어 머리박치기 했는데 저게 나가네 저거 치는거 맛이 너무 빠르다 정말 잘한다 아 걸리나 아 걸릴 것 같은데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우야 다행 오우야 다행 와 헛친거들게 진짜 예술이다 정말 잘한다 와 안줄 것 같은데 춥고야 오우 오우 백패시 첫 치다가 맞았다 와 나이스 백대시 타이밍에 딱 백대시를 세 번 친 것 같은데 딱 세 번 친 타이밍에 파크가 들어간 것 같아 우와 여기 다이나 아 지성 오예 우와 미친 들키 못했다 나도 저거 들키 못하네 바보같이 아니 한 번은 오다가 맞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침착하다 너무 무서워요 아무개치 도피 많으니까 그렇지 왜? 왜 왜 들키 안 돼 뭐야 방금 왜 들키 안 됐지 또 백대시 나와났다 와 지림 스팀 막았으면 이겼는데 깨비 진짜 잘해 이 사람 진짜 잘해 끝까지 이렇게 가야겠지 뭐니까 아 이걸 또래 아냐 와 지른다 오 쉣 두비안에 맞네 맞다 우와 지른다고? 하하하하 이벤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하하하하 오늘 마지막 날이네 그렇지 심리 간다 심리 깔아뭉겟 나이스 하하하하 깔아뭉겟 너무 귀엽네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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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질렀죠 한 번 더 하단 통 통 와 지리노 살려주세요 와 레드에다 잽을 이겼다 잘한다 잘해 진짜 잘한다 어디가? 어디가? 야 어디가? 아니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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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하하 아 진짜로 잘한다 한 번 썼는데 딱 앉아버리네 와우 땡스 포 유튜브 섭스 우와 이게 돼? 안전하게 가자 어? 아 개오바다 안전하게 가자고 이거 했는데 와 다르게 때려야겠네 저게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우왕 뿅 아 잘 맞아도 돼 안전하게 와 쩐다 진짜 잘하네 아 호빵빵님 어서오세요 너무 잘하는데 이 분 빠세이 걸려라 나이스 와 멍멍 오예 초풍 아휴 알았는데 아휴 안이렇게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담아 안돼요 와 정말 잘한다 와 정말 잘해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이제 달리기 하러 가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대시 안나갔다 아이고 뭐지 왜 맞았지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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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 안되네 오 오 왜 맞아 이거 나이스 카즈야로요 아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자야될 것 같은데 자기는 또 롤토치 싸러 가겠지 아 진짜 아깝다 아 저런이 기회였는데 깨비 아 그럼 낚시 쩐다 진짜 와 깜 원잼 그렇지 확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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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참고 어 빠크 좋았어 와라 와 한 번아 나오네 확정 야 얘는 좀 쎄다 이거 초풍 한번 내밀다는데 또래 진짜 잘 잡는다 와 낚시하는거 봐 저때 한번 말려들면 이제 돌이켤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막네 정말 잘 막네 너무 안 매우 그래 이게 힘들어 보겠는데 야 진짜 안 왔네 와 찌른다 정말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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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안 돼? 처음 썼는데 안 돼? 어 이거 많았는데? 한 번만 뛰어내네 한 번만 한 번만 뛰어내네 한 번만 백 다시 오지기 쳐서 낚시를 유발하고 어 뭐야 이 씨 낚시 낚시 유발하려면 아 낚시 유발하려고 해놓고 본능이 들어가버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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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미쳤다 들어간 척하다가 참는거 진짜 참을성 오진다 우와 이 사람 진짜 혼돈어다 여러분들 너무 잘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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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forma 너무 parap Giulia 대단하다 우와 이거 뭘 꼬보고 으응 되나 이게 라운드 2 파이트 일부 오오마오마오마 오오마오마오마 아 너무 침착하다 여기 살아? 어우 여기 살아? 오우 당이다 와우 잘 먹었다 아 뭐하세요 이카리님 그냥 홍보 때려도 이겠겠다 어? 어? 어어? 어어? 훅 간다 훅 간다 훅 간다 훅 간다 와 이게 돼요? 아 이게 되네 그냥 일어날걸 라운드 3 화이트 화이트 아이씨 비쌌쎄 와 왜 원잽을 피해? 으아 휴우 정말 믿고있어요 지거있는데 어 뭐야 원잽 안보었다고 초고맞아 아이씨 막 박치계의 물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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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2 화이트 다 걸리네 와 이거 안박히나? 아우 내가 급했다 시간보고 내가 너무 급했다 좀 더 천천히 있어야되네 우와 오 잘 때린다 호옷 와 이거 짠송으로 끊기나 너무한걸? 짠송으로 끊기는것 좀 너무한걸? 라운드 4 파이트 웅 웅 웅청 누가 안나갔어 아우 바보야 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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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잘놀인 아 위험했다 아 위험하네 간다 아 못 피하지? 고음은 아 맞다 고음 못 피하지 에이크 야 이거 뭐야? 꿈 5대? 아 내가 늦었다 좀만 더 빨리 쓸걸 500년 오 쒸나 잘해 어이구 무서워요 한 번 더? 안쓰나요? 오지마요 무서우니까 오지마 왜그러세요 이거 안썼다 아 걸릴 것 같은데 야 낚시 오진다 이사람 이야 개쩐다 와 진짜 잘한다 5번째 녹단라스님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이제 빠른 비캐 못합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알 수 있지 저희처럼 나이 든 친구들은 못해요 한 20대 중반까지 알 수 있지 저희 같은 고스펙 사람들은 못합니다 오예 걸렸띠 또 걸렸띠 또 걸렸띠 확장이디 나이스 초퐁 어 맞았는데 원잭 참고 참고 잠깐만 안죽었다 어떻게 요렇게 좋아요 원잭 아이씨 아아 아 아 아 예 야 곰하이킥이 은근히 흔들더라구요 아이씨 안잤는데 잘하네 두비안졌다 어미 이건 진짜 위험하다 로우킥이었네 이벤트 그거 뭐지? 저번에 올렸던 곰계급 떨어지니까 너무 기쁘다 이제 주캐라고 안 놀리겠지? 사람들이 누가 봐도 곰이 주캐가 아니잖아 택프가 아니니까 그쵸? 오케이 1타만 쓸 줄 몰랐지? 확정 먹는 척하다가 조져 그렇지 뭐지? 아니? 원잽하고 촉진이라니 눈 진짜 빠르네 원투를 해봐야겠다 아 맞는데 아 맞는데 아 맞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코치 꺼다 생각하고 덮어 눌렀는데 카운트 안되네 어 얘 왜 맞았지? 아 이거 아 이거 쇠통이다 쇠통이다 뭔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많이 잘못했어 뭔가 잘못했다 와 등키하네 나이스 아 이거 안섰어 이거 진짜 안섰어 억울합니다 상사님 억울해요 오 다행이다 렉이 살려줬다 오 엑 너무 무서워 반전이 억울합니다 오우 오우 다행이다 아 오우 오우 야이씨 내가 원투할 걸 예상하고 있었나봐 아 괜찮네 챗 소리 들었다 오 럭키가인 마지막 깨다 어떻게 요렇게 우후 그냥 신나는 노래 우울한거 말고 운동할때는 무조건 신나야되는거 같아요 오예 럭키가인 오? 왜 받았지? 한 번 더 나이스 백광 파이팅 우와 야 이타요? 오 유리되나 1점 야 진짜 잘 피웠다 조졌는데? 이거 아니 이거 안썼어 나이스 오 갱스터거님 안녕하세요 오 마간 인빙스 오 여리여리 하지마세요 야 이거 뭐야 오토가든가봐 너무 잘해 우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고생할게 예 저도 힙질인데 저도 힙질이에요 저 AOMG 좋아합니다 오우 바보 안되네 오우쉣 이야 다하자 어니 홀로 감사합니다 만나서 만나왔어 터치면 죽음이다 피 내가 더 많아 피 내가 더 많아 피 내가 더 많은 레이 시켜놨다 아 무서워라 어 와 짠손이라니 와 짠손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 이기려면 저렇게 하는게 맞아 저렇게 프리임 프리임 끊을 때 아무것도 써줘야 되는데 가나 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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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기다렸어 이거를 건강인데 안되죠 사자 아 라인 2 화이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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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지른다 진짜 안질러 진짜 끝까지 침착하다 수비형 카즈아의 끝판왕이네 와 내가 욕심났나? 하다를 한번 긁을걸 아 왜이렇게 안절러 오오오오오 초풍 이었겠지 아마 오 막 앉아버렸다 럭키가이 오 쉣 안 럭키가이 이거 어떡하지 위험한 데스 오우 다행이다 2탄 확장 오 이렇게 있었구나 몰랐네 오 와 아 형번에 안들어오네 진짜 수비적이네 이거 나오겠지 오네 오네 시간 다 쓰고 좀 레버 손 좀 피로감 좀 늘게 일부러 기다리려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들어가고 잘 참았다고 했는데 우와 미치 딜키가 아닌데 맛있었어 아 풀었네 아이 뭐야 풀었네 흐흫 어? 나 풀라요? 알겠습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제 5차가 나이네 뭐 왜 이럿 나이스다 아 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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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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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갱인다고? 아 뭐하세요 피는 많이 깎았는데 소풍은 안맞은데 나이스 어? 어? 수고하자 케이스케사 수고하자 으 아 으 으 아멘